위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듣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기에 그 남은 자를 위해 가야하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 남은 자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사야의 주제인 남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 9장과 11장과 더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를 찾기 위해 첫째로 주의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부르심받기 위해 조건으로 우시아가 죽어야 하고 주의 보자를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조건은 입술에 핀 수출을 대야 하고 응답으로 사제의 운청을 경험하며 목적은 남은 자에게 헌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구하기도 남은 자가 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사명이기에 주님도 미안해서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누가 갈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지 처음부터 난 못 가요 와 난 아닙니다 와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과 누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못 가요 하는 사람 믿음이 좋아 보니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헷갈릴 거예요 내 부르심으로 인한 자원함이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 길입니다 지난주 나눔이에요 남편의 바람과 부도와 집경매로 이혼하게 된 집사님이 이제 우리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적용으로 5년 동안 청소를 하며 그 이름은 이혼료 생활수급자 청소부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평생 노점 장사를 하신 그 친정아빠에게 돈을 빌려서 내혼녀와 집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그 내혼녀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사실을 폭로하는 전단지를 이제 뿌리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삶에서 남은 것을 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 와서 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이 사실을 다 오픈하면서 내가 가해자라는 죄책감과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지우며 무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심장을 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환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심으로 진하게 하셨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남편과 같이 살 때 기복적인 모습만 보였고 복수를 하며 나락의 끝을 보여줬기에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은 것이 나다라는 것과 아이들과 끊어져 화해가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주의 목소리가 들려 목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힘든 지체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제의 운청을 경험하며 용서가 되고 정말 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청소를 5년 하다 보니 이제 복지 도움을 하며 사무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 다 대주고 생활을 책임질 테니 오라는 이 아빠의 말에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 교회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들 교회 때문에 못 떠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소하는 엄마와 함께 살며 우리들 교회에 섬기는 것이 좋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하셨고 아빠 대한 분노로 날마다 자살한다는 아이들을 방문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공부도 다시 시작하며 공동체를 통해 많이 좋아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저는 이분이 지난주 목자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만났는데 5년 동안 청소도 그냥 청소가 아닌 험한 길거리 청소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련되셨어요 정말 영생화장품을 바르신 것 같아요 남은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혼하고 돈도 없고 둥지도 다 잘렸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청소하러 나섰게 자녀들이 엄마를 존경하고 그 집이 영적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부르심받기 위해 우시아가 죽어야 하고 높이 들린 죄의 부자를 봐야 하며 입술에 핀 수출되어야 하며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순서에 지금 있습니까? 이게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 너무 많아서 일대지는 지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좀 이사야 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남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9조 10절입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길어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주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마태복음과 로마세에서 인용하셨는데 우리는 부르심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라 그러면 뭐가 쫙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이사야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된 배경을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메시지가 있고 구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근데 네가 봐도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두 가지 반응은 회개와 무시인데 무시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세례받을 사람이 너무 늘어서 가지고 성교사가 자리를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시간이 없어서 세례를 못 줬다는 거예요 단시간에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을 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몇 년 안 된 요즘 잘 사는 요즘 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성경이 질비하고 교회가 많아도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오늘 말씀이죠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한 성경구절을 다 여러분들에게 총망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예비된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외칠 때 사람들은 너무 강박해서 도리어 깨달아 고침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의 니누엘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런 굳센 믿음으로 가서 전했는데 글쎄 그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힘이 싫어하고 성냈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 그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회개했는데 이 악한 것들은 돌아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회개할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더 악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읊졸이면서 악을 행하면 우리가 더 기분 나쁜 거 있죠 그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은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이제 우둔은 굳은 살이 박혀서 이렇게 이제 딱딱하고 둔해진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찔러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감동이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아도 혼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둔한 자 택한 자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대화를 해도 핵심을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려니까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보금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이 왜 비유로 가르치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태보금에는 이 앞장에서 더러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힘들게 된 악한 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반영하기 위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뮤스테리온이라고 헬라에서는 즉 신비입니다 통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게시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를 하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간증이 베풀어줘도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있는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저는 부해지는 것이 하늘의 얘기를 땅으로 풀어내는 적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활에 적용한 이야기를 하면 신학자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하네 하면서 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저 목사는 이혼 이야기 아니면 할 소리가 없냐 이 적용을 시시한 것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안 들려도 아까 이 청소부 집사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일상생활의 비유를 통해 더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확실히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특징이 비유를 듣고 확고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주님이 하다하다 안 돼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를 기점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비밀은 알맞게 덮어두는 것이고 개시는 열어젖히는 것인데 이들은 열어젖히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도 18절에도 그런 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으라 들으라 하셔도 듣지 못하는 귀먹어리에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말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막 분이 납니까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이사야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나의 외침에는 니누의 사람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우리 요새 어떤 힘든 나라들 가면 막 그냥 무더기로 영접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외쳐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해 보이나요 요나가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것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렇게 전하는 훌륭한 이사야가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무시했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제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똑같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 2장 3장에 너를 보내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낸다 방언이 다르거나 다른 나라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하나도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랑 진짜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활과 천국의 영광만 좋아하고 십자가와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안 보내실 거다 하나님은 누구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인간이 모두 형제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말도 한 거는 맞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구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설교를 좋아하면 남은 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이에요 우리 집 식구가 다섯 명인데 천국 가는 티켓이 네 장만 주어졌다면 양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 봤대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지옥이 끝없는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공짜라서 함부로 생각하는데 티켓이 제한되어 있으면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서 믿어라 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 다닌답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간 막내딸이 이제 우리들 교회에 와서 설교가 안 들린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남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의 나눔이에요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모두 미국으로 떠나면서 7년째 혼자 살고 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이면 가슴이 설렐 정도로 목사님 설교를 사모하고 있고 3개월째 금주하는 적용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7년째 혼자 사는 중이라 외로웠기에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호기심반 유혹반의 마음으로 성매매를 중개하는 조건만남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던 중에 도대체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컴퓨터 전문가라서 조건만남 사이트의 그런 컴퓨터 운영자의 컴퓨터 정보에 접근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접속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가 우리들 교회 단임 목사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말씀을 사모하지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 괴로워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건만남 사이트의 운영자가 우리들 교회 성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를 넘어서 목자인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사모하지만 생계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누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르세인들은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분은 너무 말씀이 들린대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갔대잖아요 그런데 성님의 그건 어디서 갖고 오나 몰라 그 정보는 내 설교를 그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정말 누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위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보금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남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나의 죄를 지적해주고 수치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설교가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화가 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천국 가는 티켓이 한 장 부족하다면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 자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일대지 일대지 주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분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남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천국 가는 티켓이 한 장 부족하다면 나는 진짜 어찌할까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소리가 잘 들려서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남지 못할 자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죄를 지적하면 이렇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남은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천국의 티켓이 한 장이 부족하다면 어찌합니까 너무나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 또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남은 자 세 번째는 황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랑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왁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느 때까지니까 했는데 황폐할 때까지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메시지를 바꿔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나 지독히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 망할 때까지는 안 돌아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르미야 1장 10절에는 보라네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신이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의 무너짐의 황폐 네 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건설하면서 심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 2장에서도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에서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하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시고 네 말을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와 동행하기에 주님은 극단적인 요법을 쓰십니다 모든 곳에는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하고 잡혀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절대로 귀가 막혀서 안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추치를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굳세게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했겠습니까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또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은 다윗이 또 다윗이 이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은 심술고준 기도를 합니다 밥상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진짜 심술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안 믿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도 풍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밥상이 올무이고 더친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이 좋으면 거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어떤 의사가 결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부인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부인이 의사에게 시집 온다는 이유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예단 등으로 3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련하느라고 이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니까 신랑이 그건 니네 친정보고 해달라 그러라고 그리고 아파트도 부족하다고 오피스텔 하나를 더 해내라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도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특권이 많을수록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짜의 특권을 보고 결혼하려니 혼수가 올모가 되고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살려니 거기에 맞는 생활비 교육비가 다 거치는 것이 됩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보응으로 당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이 굽을 수밖에 없죠 잘 차려진 밥상을 지고 특권과 야망을 이고 지고 가려니 허리가 휘고 등이 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등이 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듣지 않기로 작정하기에 그러게 고침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보금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금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지옥 가잖아요 어떤 부자, 한 부자, 부자 청년은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 메오는 이름이 있잖아 이 세상이 참 짧은데 내가 잘 산다고 이게 이제 막혀서 안 들리면 망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사짜 나하고 상관이 없고 아이들 교육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적용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없어서 못 해놓고 적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적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부자 쫓는 설교만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러 우리들 교회에 오시는 부자는 정말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남편도 세상적으로 잘났어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아요 성품도 성경적이니까 정말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완전주의까지 있으니까 전혀 안 믿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하루 만에 간동맥이 파열이 돼서 정말 육신이 황폐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육신이 망해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망해서라도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정말 우리 남편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망해서라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기도는 가장 힘든 기도이고 어려운 기도이고 그리고 최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하기 어려운 마지막 기도를 했기에 남편이 구원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남은 자 반열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을 듣지만 망해서라도 믿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증은 들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저를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주님이 상급이었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육적인 성전이 황폐하고 무너지는 만큼 영적인 성전이 세워집니다 내 인생에 황폐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귀한 줄 몰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결혼에 올무에 걸리고 카드비즈로 등이 굽었습니까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무너져도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망한다고 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세워질 최고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때 육이 무너진 사람은 영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영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셨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육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자 네 번째는 구루터기가 남은 자입니다 구루터기가 남은 자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대요 로마스 9장 27절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오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구약을 다 통달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니까 계속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출애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한 땅에 도착한 사람은 광야 1세대 중에 요수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구원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떡하나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도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아니라고 해도 모두가 또 멸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사 우리를 거룩한 시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을 또 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요즘 큐티 본문의 호세야처럼 사랑으로 씨를 남겨두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를 남겨두십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소동과 고무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보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의학이 필요하지만 영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 은혜를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호세아를 두고 두 번이나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한 번은 임신을 한 상태로 나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그냥도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인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아이가 있었는데 다 문제예요 그냥 버리고 싶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믿는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세 아이가 남들이 보면 아니 넌 죽지 왜 사니 할 지경입니다 얼마 전 자녀를 죽인 부모처럼 호세아도 얼마나 버리고 싶은 아내이고 자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쩌다 우리 집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되었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호세아가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고멜을 데려왔을까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용서할 수 없는 부인을 억지로 데려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세아에게도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해서 때려서 되는 게 아니죠 막 내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버리고 싶고 흩트고 싶고 이런 자녀들이 호세아에게 있어요 부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속을 새기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콩가루 같은 자기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의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 당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우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망하기 직전에 함께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합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할 수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기도했어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육적으로는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우리까지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흥하고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분의 1이 남겨졌어도 그것까지 빼앗기고 나서야 돌아올 완악한 백성의 패혁을 너무나 쓰라리게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양은 차야하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 소망의 메시지를 꼭 주세요 징계의 목적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땅의 씨가 구루터기로 남아 있게 하시려고 상 키움받고 배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시내가에 내려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신앙의 구루터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잎사귀하고 가지만 봅니다 이 구루터기는 기가 맥힌 고난 가운데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 것 없는 구루터기라도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이사야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봐도 눈도 마주치기 싫은 아들인데 거기서 남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의 구루터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로서 내 속에서도 남은 부분을 봐야 하고 내가 전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남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부분을 보고 소망을 봐야 합니다 그 씨가 들어가서 써지고 죽어지고 밀알이 될 때 그 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남은 부분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이 다 썩어지고 가지가 다 썩어졌어도 거기 남은 밑둥을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엘리아가 하나님께 고발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장 로마서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엘리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9절에서는 다윗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다윗과 엘리아 예를 든 것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엘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아홉처럼 또 자기는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스테반 같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이렇게 남은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둘을 예로 들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언젠가는 바울처럼 돌아온다고 해도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고 힘이 듭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해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아처럼 도망가고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엘리아도 힘이 들 때 하나님께 고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같은 백성이고 믿는 사람인데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사실 내 가족은 송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는 육적으로도 잘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송사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교회 와서는 더더욱 못합니다 우리 애가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송사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집사이지만 집에서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도려 날마다 교회 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못합니다 숨이 턱에 차기까지는 엘리아처럼 죽음이 임박하기까지는 절대 송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족을 내려놓는 것이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남은 자가 되는 비결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이렇게 송사를 하기에 정말 변한 남은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고백입니다 34년 전 지난주 평원 모임에 들어가서 들은 목자님 고백에 34년 전 결혼 1년 만에 죽음 직전까지 가는 교통사고를 남편이 저질렀습니다 때만침 지나가던 한 군인이 남편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받고 곧바로 남편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수차례의 수술로 죽음의 고비를 옮겼고 3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채소가게를 하다가 실패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사정을 들은 당시 병원장님은 병원비 780만원 중에 10분의 1 70만원만 받고 저희를 퇴원시키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저는 바느질, 파출부, 여러 가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기에 목적 없이 기다리며 영적으로 지루한 인생을 살던 저의 가치관이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이제 공고한 환경 속에서 각종 예배를 사수했지만 남편의 직장이 회복되지 못하니 불신 친정 식구들에게 부끄러웠고 믿음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내색도 못하고 그저 몸이 회복되면 되겠지 하며 지금 일을 얻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기다리던 저의 가치관이 우리들 교회에 공동체 고팩을 접하며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찌질한 환경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사건이었는데 주님의 방문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니 드디어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렇게 아프고 부인을 고생시키는데도 오직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온 지 오래됐는데도 목장에서 죄를 오픈하라고 하는 건 다른 교회 못 가게 잡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고 저렇게 스피커로 목사님 소리가 팡팡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세요가 말이 되냐? 라고 또 심지어 만원 전철 안에서까지 욕을 해댔습니다 부부 목장하려고 청소를 하면 대통령이 오냐? 뭘 그렇게 추정하면서 왜 일식삼찬 안 하냐? 김치만 내놓아라 기다리되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처럼 남편이 이제 9년째가 되니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인다고 합니다 목보 남은 애도 자신이 자기 죄를 벗지 못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한 번 죽었다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팔목이 아파서 평생 하던 일을 못하고 있고 24시간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남편은 신근경색 당뇨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공동체에서 양육이 안 되었으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은 아마도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감사하며 공동체부터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저한테 하나 질문을 했어요 지난주일에 목사님께 처방받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34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치료 시에 병원비 780만 원에 10%만 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710만 원 안 낸 게 지금까지 걸려요 그래서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아 돈이 있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갚고 싶으시냐고 그런데 그 돈을 현재로 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갚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원금이라도 갚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번 주일에 딱 그거를 전주예수병원에 보냈어요 평생 고생하시고 지금 아파서 굳은 일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보냈는데 이게 7월 1일 금요일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이 목사님 예수병원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뒤늦게나마 감면 받는 병원비를 내게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시 사고 현장에서 남편을 구해준 군인 김우택 상사를 찾아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배임을 당하고 당해서 남은 자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아들들을 신결혼시키고 요즘은 제가 주례해주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두 아들을 제가 다 주례를 해줬어요 정말 신실한 남은 가족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부유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도 안 들리고 안 나온 아이들이 많은데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대적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내 가족들도 남은 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황폐하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잎사귀와 둥지가 없어도 구루터기만 있어도 남은 자인 것을 믿고 내 자신의 남은 부분 다른 사람들의 남은 부분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곳을 덮으셔서 이곳을 만지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하는 것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실로 알았지만 그러나 눈을 뜨면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사형과 이 상처 속에서 아파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면 내가 남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설교에 등장했던 모든 집사님들이 얼마나 삼키고 배임을 당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신실한 가족이 되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그런 분들을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극명하게 메시지를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망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우리가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팔복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이미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며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천국의 티켓이 없을 수도 있는 우리 가족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그렇게 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 남은 자에게 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족을 보며 버리고 싶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배우자를 보며 그 남은 부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이 남아있는 이 남은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고침받고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